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난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그동안 댓글로 많이 요청을 받았던 장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니멀 캠퍼이기 때문에 미니멀 장비들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저는 이제 백배킹도 하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도 하고 또 이렇게 차박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근데 제가 장비를 고를 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은 저는 컴팩트한 걸 선호해요 컴팩트하고 또 그 다음에 좀 가벼운 것들을 선호를 하는데 이유는 이제 일단 짐을 집에서 차로 옮기는데 좀 이렇게 부피가 크면 제가 혼자 다닐 때 조금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부피가 작고 조금 컴팩트한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성비에요 캠핑 장비가 조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조금 같은 제품이라도 이렇게 조금 비싼 제품이 있고 조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세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디자인이겠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가 조금 예뻐야지 애착이 가고 오래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고 장비를 제가 뭐 되게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지만 막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만큼 저는 이제 미니멀한 걸 선호하고 또 가벼운 캠핑을 라이트한 캠핑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정말 차박을 할 때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하는 제품들 위주로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어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테스 차박을 하지 않은 이상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꼭 필요한 것은 텐트에요 근데 텐트를 따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따로 셜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혼자 갈 때는 스테스 차박을 주로 하지만은 둘 이상이 갈 때는 그 도킹 텐트를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킹 텐트는 아쿠플라 미니큐브 제품이에요 처음에 이제 블랙 컬러하고 샌드 컬러하고 고민을 하다가 블랙 컬러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벙커돔을 사용해 보니까 먼지가 조금 자주 묻는 단점이 있어 가지고 샌드 색상을 골랐고 지금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텐트의 가장 좋은 점은 이게 모듈형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맞게 이렇게 타프형도 있고 여기를 연장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변형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킹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가지고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칠 수 있는 텐트여 가지고 저는 이 텐트를 선택했고요 무엇보다 이 텐트는 디자인 때문에 선택을 한 텐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평탄화를 하고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보통 에어매트 쓰시는데 저는 에어매트를 이렇게 쓰면 천장하고 너무 가까워 가지고 그냥 이런 발포매트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발포매트는 두 종류예요 발포매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지라이트 소울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한 4만원대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저렴이 버전 네이처아이크 제품 근데 별로 두 개 사용했는데 딱히 그렇게 예민하게 잘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조금 더 쿠션감이 좋기는 해요 부드럽고 그래서 이제 지라이트 소울 제품이라든지 네이처아이크 제품이라든지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사용하고 뭐 제가 다른 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에어매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써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이것도 많이 문의 주셨는데 근데 이제 블랑켓을 깔았을 때랑 안 깔았을 때랑 확실히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깔았을 때 그리고 이따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블랑켓을 깔 때도 있고 뭐 혼자 갈 때 안 깔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테이블이에요 아무래도 의자랑 테이블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장비잖아요 테이블도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역시 잘 쓰는 테이블은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편리한 제품을 진짜 가장 잘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은 제가 정말 잘 쓰는 제품 두 가지로만 소개를 해볼게요 빅엔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사이즈가 여러 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이즈 그냥 혼자 쓸 때는 이 사이즈가 편하더라고요 큰 박스도 있는데 조금 이제 혼자 들고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보관할 때는 요렇게 보관하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거를 다 따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 나무판도 따로 구입하실 수 있고 이 상자도 따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아이스바스는 이렇게 이렇게 분행백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어요 요렇게 저는 진짜 혼자 갈 때 이 테이블 하나랑 아이스박스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테이블은 미니멀웍스의 모카 테이블입니다 일단 조립하기 편하고 아래 메쉬가 있어가지고 가벼운 물건을 올려놓기가 좋아요 뭐 원목이라 조금 무거운 게 흠이지만 박스와 같이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행어가 있어서 자주 쓰는 조립이구나 컵을 걸어두면 편리해요 랜턴 거리도 포함되어 있어서 밤에 요리할 때 편하고 1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는 작은 것도 있고 뭐 백패킹용도 있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차박을 할 때는 저는 원래는 이 의자를 가장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모 유명한 브랜드 제품 중에 되게 고가의 릴렉스 체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만원대에 그냥 편하게 진짜 편하게 이렇게 막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가벼워요 이거는 진짜 가볍고 여기 가방 안에 다 패킹이 돼요 원래 이제 사실 진짜 오캠용 큰 의자 같은 경우도 고유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 잘 안 쓰고 오캠을 가더라도 저는 이제 이런 의자를 사용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사용했죠 이거 제가 오늘 두 번째 갯이에요 두 번째 갯인데 제품은 여기 여기 마운트 리버 제품이에요 마운트 리버 제품인데 이 의자는 진짜 신경을 진짜 많이 쓴 제품이야 보면은 이게 보면은 가방을 사실 가방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가방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쏭 이렇게 그죠 딱 붙이면 돼 그리고 이 의자는 또 진짜 세심한 부분이 있어 보시면은 이거 대박이죠 여기에 겨울에 핫팩을 넣을 수 있어 여기 핫팩 넣으면은 우리 겨울에 진짜 솔직히 엉덩이 엄청 시럽잖아요 핫팩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하면 돼요 붙이면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그냥 우리 핸드폰 잘 잊어버리잖아 이렇게 딱 핸드폰 편리하죠 평상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요리하다가 누울 때는 이렇게 뒤로 눕혀줘 어? 이거 왜 소리 나지? 잘 묶였나? 어 이렇게 요리하다가 그냥 좀 요리하고 밥 먹고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엄청 편해요 아 진짜 편하다 차량 안하고 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10만원대 제품인데 정말 정말 후회 안하는 제품이에요 지금 두 번 썼는데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구입한 하드 케이스에요 보시면은 요렇게 그냥 가볍게 물건을 정리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필요한 조미료 같은 것도 여기다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소토랑 이거 소주잔 너무 귀엽죠? 이거 선물 받았어요 네임택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정말 또 이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의주셨던 이 집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그런가봐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집게가 가위집게라고 검색하시면은 한 6,000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6,000원대에 가위집게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환경이 가위칼이라고 보시면은 가위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칼이 그렇게 뭐 되게 잘 들진 않아요 가위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일단은 편해요 그래서 저는 따로 그냥 혼자 다닐 때는 요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는 소개드릴 장비는 아닌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냥 스위스 여행 갔을 때 사온 컵이에요 이렇게 비너가 달려있는 컵인데 사실 조금 뭐 무게가 가볍진 않은데 그냥 예뻐서 자주 사용합니다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죠 라이트 제가 사용하는 라이트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크레모아 제품 사용해요 크레모아 제품은 이제 큰 거 사이즈 하나랑 미니랑 해가지고 이걸 뭐 용도에 맞게 이거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요것도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데 이건 샤오미 랜턴이에요 이렇게 돌리면은 밝기가 조절이 돼요 약간 그냥 감성용으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차박할 때 이제 어떻게 자느냐 춥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선물받은 제품인데 어제 약간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진짜 잘 사용했거든요 이거를 사용하니까 되게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차박할 때 아니고도 뭐 여행갈 때라든지 이럴 때 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조배터리 있잖아요 보조배터리에 USB 꽂아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상반신만 따뜻해도 잠 되게 잘 자거든요 그래서 침낭 밖에다가 이렇게 깔아 놓으면은 냉기가 진짜 안올려와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요즘 어제 한번 써보고 반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해봤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정말 필요한 제품들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장비 소개를 해봤는데 사실 장비 소개를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제가 장비를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장비를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저처럼 미니멀하게 캠핑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더 제가 나중에 장비들을 또 더 많이 이렇게 또 다양하게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비를 또 리뷰를 해보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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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